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네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들려와요. 들려와요. 뭔가 들려오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좋았다. 그럴 수 있죠. 마이크 안 대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지. 닉네임이 상대방이 오리사 원장님이거든요? 닉네임이 이거야. 안 돼. 안 돼. 그냥 우리가 벽 너머로 덮치러 갈까요? 네. 벽 너머로 덮치러 갈게요. 벽 너머로 덮치죠 그러면. 네. 뭐야 우리 메시 뺐나요? 바꿔서 오실걸려고. 그냥 바로 덮칠게요 그러면. 확인. 맞춰서 봐. 좋아. 맥크리 보고 뛸 수 있어요? 아 미안해. 이거 맥클렸다. 아 이거 끌리면 안 되는데. 메시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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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아니 수 있어. !.. 오의사부 좋아해요 다음은. 통화이 없어. 오케이 나이스. 난 여기까지인 것 같다 얘들아. أiez. 아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도 포기 안 할게. 맥크리? 맥크리 반피. 맥크리 전납 빠졌고. 뭐야 왜 낙사했어? 왜 به 엔진이 왜 죽어 봤어? 나이스? 오케이, 안 본 걸로 할게요. 힐 다 잡고 안 돼. 나이스, 나이스. 와우, 내가 던진 거 같이 들어왔겠네. 감도 얼만데요? 오케이, 확인. 덮칠 수 있어요? 덮칠 수 있어요? 오케이, 갑니다. 매트리스 켰어. 왼쪽 방에 정크래. 왼쪽 방에 정크래. 오우, 나 끌리고. 나이스, 부활. 호그, 호그 부조화. 호그 피일, 호그 피일. 나이스. 상관 빠졌어, 상관 빠졌어. 상관 빠졌어, 상관 빠졌어.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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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리. 오우, 피팔. 멤크리, 매크리. 텐션은 조금만 낮추래요. 오케이,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3초간. 오케이, 갑시다. 오른쪽 위층으로 트레더예요. 오른쪽 위층으로 트레더인데요. 잠깐만, 메카 타기. 1초장. 오케이, 호그. 잠깐만, 매트리, 매크리, 매크리. 오케이, 탔어, 탔어, 탔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뛸게요, 오른쪽. 빼야돼, 빼야돼. 오른쪽에 트레, 석양. 아, 개빡쳐. 아, 개빡쳐. 나이스, 할만해? 매크리 살아났어요. 뒤에 트레이. 뒤에 트레이 돼. 나이스, 초월, 초월했어. 내가 내려갔다가 힐피해볼게. 매크리 피해, 매크리 피해. 아유, 족백해. 상제도. 네, 우리 숨어있다 한 번에 같이 덮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그렇게. 진짜 그렇게 정글에서 같이 들어갈 필요 없어. 오케이,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가면 뒤에 힐러들이 존나 고통가거든요. 그렇답니다. 힐러분들 고통 안 받게 잘해봅시다. 왼쪽에 매크리.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가 굉장히 못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네. 적당히 들어갈게요. 들어갈까요? 아,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 오른쪽에 트레. 오른쪽에 트레. 이제 매크리 피해. 매크리 피해. 갑니다. 야타, 야타? 호그 그랩 케어했어. 호그 그랩. 뒤에 트레이서 있대. 뒤에 트레이서 있대. 내가 봐줄게. 트레 마크죠? 오른쪽 2층에 트레. 정면에 호그 궁 썼어요. 호그? 이제 빼고 갈까? 우리 야타 물리는데? 아이고. 어, 그래 없다. 어, 그만 빼고 가야겠다, 빼야겠다. 너무... 너무 중구난방으로 간다. 중구난방? 그럼 어떻게 가면 조금 좋을까요? 아, 나도 지금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야 합격팀 대기 때문에 딜라이. 피 갈래하면서. 그럼 윈스턴님이 사인 주세요. 우리가 윈스턴 사인을 맞춰봅시다. 윈스턴이 들어간 다음에 거의 매크리스가 감싸면서 트겜 같이 들어가. 음,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요? 왼쪽에 매크리 석가 온다. 오케이. 매크리 볼자, 매크리 볼자. 나이스. 코그, 그래 빠졌고. 다시 매크리, 다시 매크리, 매크리. 다시 매크리, 다시 매크리, 매크리. 컷. 매크리 열렸고. 매크리, 며시 볼 준비. 매크리 볼 준비. 오, 그래. 빌 아닌가. 라이스 오버하고 야타올줘. 라이스 빌이야. 야타 빌. 야타 내려볼게. 매크리 타고 메르시 볼게요.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올케 확인. 오늘은 내 짜파게티 오리사 아 실화냐? 너가 맥크리 나 힐 줘 나이스 왼쪽에 트레 거점 들어오면 덥지라 거점 들어오면 덥지라 왼쪽에 트레이서요 겐지님 쪽 수월 얼마냐고 야 너 게임 뺐어 어 어 그래 빠졌어 내 목소리가 뭍치나봐 오른쪽에 오른쪽에 야타 오른쪽에 야타 있어요 상대 메르시 궁석 야타군 상대 다 사라졌어 오케이 맥크리 다시 합체 맥크리 필 맥크리 맥크리 아 나 살려줘 살려달래 아니야 딴거 봐야돼 거점부터 야타 컷 포그 오른쪽 방에 뒤에 트레이서 우리 야타 케어중 나이스 좋았다 아 아 저는 잘 들리긴 하거든요 난 들리거든 팀보가 꽉 차가지고 메르시 님이 뭐라 오더를 내리는데 응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메르시 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봅시다 네 어 네 님들이 텐션을 조금만 낮추면 돼요 네 텐션을 그럼 낮춥시다 심호흡 3초간 라마조 파고 갑시다 라마조 텐션을 낮추면 게임이 될 것 같아 오케이 가스모차 자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갑시다 오케이 좋아 좋아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뛰니까요 머리요? 아니 머리 차가우면 사람 원래 죽어요 머리 차가워 머리 차가워 머리 원래 차가운 거 아니야? 어 어디로 할 건데? 정면에서 힘싸움 하다가 네 왼쪽 오케이 민스터 님이 말해줘요 물로 갈 거 어 나 돌았어요 뒷라인 물로 갈까요? 뒷라인? 어 뒷라인 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뒷라인 물로 가자 우리 힐러들이 방방이 먹었거든요? 우리 힐러들이 방방이 먹었대 우리 힐러들이 방방이 먹었대 나 뛰실거든? 나 뛰실거든? 나 뛰실거든? 디바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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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저도필 나이스 오리사 반필해 나이스 오리사 반필해 저 매트리스 키는 거? 매트리스 키는 거? 나 오리사 해볼게 오리사필이야 야타? 야타? 나 통활되나? 소화자 필 오리사도 필이래 봐줄게 어딨어요? 트리 오른쪽 오케이 나이스 2층 봉봉이 자리잡으러 갈게요 여러분들 실착합시다 약간 흥분하고 있거든요? 오케이 나이스 좋았다 근데 원숭이는 동물 특성상 흥분하는 걸 가라앉힐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링겐이라도 우리 흥분 가라앉힙시다 말이 없어 아니 내가 펄스 잘 뺀거야 내 몸으로 뺏으면 우리 힐러들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펄스 먹어줄테니까 희생하지 말아요 마음 아프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트레이닝 뒤돋우중 트레이닝 부캐노노 우리 트레이닝 부하다를 오케이 케어 있어 케어 있어 케어 있어 케어 있어 케어 있어 야타 보러 가는 중 야타 피 야타 피 컷 다시 야타 다시 야타 야타 확인 야타 컷 야타 컷 야타 잡아 여기다 어디다 참 우리 메르시님 지금 약간 화나신 거 같거든요 우리 메리씨님 목소리에 집중해 줍시다 채팅 쳐주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 채팅하는 게 의사소통에 도움될 것 같아요 우리 들어줄 생각이 없네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들려와요 들려와요 뭔가 들려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트레 오리기지 쪽 뒤에 있대요 6명 다 말하고 있어 뒤에 트레 필 트레인데 트레 방방인 저기 아무나 말 안하는 것보다 다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덮치러 갈까요 트레 없을 때 갑시다 덮치는 오른쪽에 호그 조심 호그는 내가 봐줄게 케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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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매트리스 켰는데 호그 확인 메리씨 메리씨 메리씨만 피 어 윈선 차있지 호그 날라갔어 차에 거점 내가 비빌게 오리사 부터 오리사 부터 펄스 먹었어요 어디다 보은중이야 뒤에 트레 반피 메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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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스 메리씨 메리씨 반피 상대 초월 켰어요 메리씨 피어링이래 트레 무좌해요 우리 야타 키요 야타 키요 누구 보는 중 누구 보는 중 야타 피 야타 피 야타 컷 나이스 다음 디바 누구와 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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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피 나왔대 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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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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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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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 했어요 여러분? 게임 안팔했는데 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하냐 변신님 맞춰마세요 변신님 맞춰마세요 아 진짜 나이팜에서 말하시네 게임이 아파 아 그래 좋았다 좋았다 그럴 수 있죠 마이크 안 대시면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지 예전에 팀보 나가신 잠오트로 이렇게 안하시는 잠오트로 행복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